안녕하세요 용쓸입니다 오늘은 콘센트 플러그 스위치 요거를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또 여기다가 전선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콘센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콘센트를 2개의 볼트를 풀러내면 이렇게 뚜껑이 따져요 아주 단순하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철판 양쪽으로 구리로 된 구리판 이렇게 있어요 보통 전기선이 이렇게 3가닥의 전기선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전기선 색깔이 다르죠 ac 전기 교류 전기는 극성이 없어요 dc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빨간색 검정색으로 보통 빨간색이 플러스 검정색이 마이너스로 표시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런 220v ac 전기는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3가닥이잖아요 중요한 거 요거 초록색 있죠 요 초록색이 접지선이에요 그라운드 이렇게 보시면 금색 흰색 금색 이렇게 있죠 얘하고 가운데하고 얘하고 이렇게 서로가 다 세 가지가 다 떨어져 있어요 접지가 이 가운데 연결이 돼요 접지는 가운데 연결을 하고 얘네는 조금 전에 극성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요게 요렇게 자리가 요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요기 보시면 요 밑에를 보시면 요거 한번 살짝 풀러 볼게요 요렇게 요기 지금 틈새가 벌어지는 거 보이죠 요 자리에다가 전기선을 요렇게 꽂아 놓고 요렇게 꽂아 놓고 요렇게 꽂아 놓고 이거를 단단하게 조여 주면 되는 거에요 단단하게 조이면 그러면 선이 요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요 단순해요 요렇게 극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연결 전선이 만약에 두 가닥 자리 전선을 쓰신다 그럼 접지 연결하지 말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연결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처럼 전기선이 세 가닥 자리 전기선이다 그러면 요 초록색 전선 초록색이 접지에요 접지는 요 자리 요 가운데 자리 여기다 연결을 하시든 여기다 연결을 하시든 편하신 자리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 플러그 플러그 여기에 볼트 두 개를 풀어내시면 요렇게 쏙 빠져나와요 요렇게 보시면 요 단자가 요 콘센트에 요렇게 끼워지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딸깍하고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이 플러그 단자가 요기 요기 요렇게 금색 하나하나 요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전기선을 요기 한 가닥 요기 한 가닥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면 여기 조그맣게 볼트 금색 볼트가 있어요 볼트를 풀어내시면 요 구멍이 요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요 구멍에 한 가닥 한 가닥 요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접지가 어디야 얘는 마찬가지로 요렇게 몸체를 보시면 요 옆에 금속 클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클립을 보시면 요렇게 정 가운데로 요렇게 지나가죠 요렇게 클립이 지나가요 요 클립에 다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클립에 연결된 볼트가 요기 있죠 색깔이 달라요 혼자 시커먼 색이에요 요 시커먼 이 접지 자리에 요 초록색 선 요 초록색 전선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스위치 보통 이제 전기 온오프 스위치에요 스위치도 볼트 하나 풀르면 뚜껑이 요렇게 쇽 따져요 뚜껑이 요기 보시면 금색 금색이죠 그럼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가 그러면 요렇게 전기 선을 요렇게 연결을 해 주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선 한 가닥만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 만약에 파란색 선을 연결을 했다 그러면 요쪽에도 그 반대 파란 선을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따 보면 요렇게 지금 뚜껑을 땄죠 스위치가 똑딱 똑딱 하면서 요 두 개를 선을 도통을 시켜 주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연결을 해 주고 분리를 해 주고 연결했다 분리했다 연결했다 분리했다 요 역할인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선을 요렇게 요렇게 연결을 해 버리면 스위치 올리는 순간 바로 쇼트 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전기선 한 가닥만 연결 한 가닥 라인만 켜고 끄고 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가닥만 전기를 차단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전기선이 두 가닥이라고 봤을 때 전기선이 두 가닥이라고 봤을 때 한 선은 그냥 나오고요 여기 연결 안 되고 그냥 나오고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전기가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한 가닥만 전기를 차단했다가 연결했다가 차단했다가 연결했다가 요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전기가 같이 공급이 돼야 전원이 들어가요 이 중에 한 가닥만 단선이 되더라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이제 흘러고는 있지만 제품을 동작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위치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가장 좋으실 거에요 요렇게 보시면 얘는 조금 더 이제 금색으로 된 구성품이 많죠 여기에 전선 한 가닥 한 가닥 연결하시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요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와의 얘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요거는 한 가닥만 한 가닥만 이제 전기를 차단했다가 연결했다가 해주는 거고 얘는 두 가닥을 다 차단했다가 연결했다가 해주는 거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스위치가 덩치만 사이즈만 다른 게 아니라 요렇게 선 배선하는 그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아주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잡상식이에요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